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고우석이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고우석은 김하성의 소속팀인 샌드에고 파드리스와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고우석은 처남인 이정우와 적으로 만나고 처남의 절친인 김하성과 같이 뛰게 됐습니다. 김하성 영입이 대박으로 이어진 샌드에고는 앞서 이정우 영입도 시도했지만 돈싸움에서 밀려 샌프라인스코에게 빼앗긴 바 있습니다. 고우석의 정확한 계약 조건은 나오지 않았지만 옵션이 많이 붙은 계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정우와 함께 포스팅을 요청하고 LG구단이 포스팅을 허락한 고우석은 내일 아침 7시가 30일간의 협상 데드라인에 해당됩니다. 포스팅은 구단이 허락을 하고 나면 계약을 맺고 안 맺고는 선수가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LG 차명석 단장은 고우석도 안 좋은 대우로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인 걸로 안다고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샌드에고가 내는 포스팅비는 고우석이 받는 보장금액의 20%이기 때문에 LG가 받게 되는 이정률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KBO 리그는 일본과 달리 포스팅으로 떠난 선수는 돌아올 때 원소속팀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LG구단 입장에서도 보유권이 유지된다는 점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KBO 리그 선수가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은 사례는 2013년 유현진, 2015년 강정호, 2016년 박병호, 2020년 김광현, 2021년 김하성, 앞서 샌프란시스코와 6년 1억 1,3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이정후에 이어 7번째로 불펜 투수로는 첫 번째입니다. 지난 겨울에 10억 달러 가까이를 쓴 데다 구단주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재정위기에 몰린 샌드에고는 후안소토를 양키스로 트레이드하는 등 연봉을 감축하는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샌드에고가 계약한 유일한 선수는 라쿠텐 골든이글스의 마무리이자 포스팅이 아니라 FE 자격으로 나온 마치 유키였습니다. 일본에서 통산 236세이브를 올려 일본의 명예전당에 해당되는 명구의 자격 요건인 250세이브에 14개를 남겨놓고 있는 마치이는 샌드에고와 5년 2,8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마치이는 새 시즌 후 옵트아웃이 가능하고 2028년에는 700만 달러 선수옵션이 있으며 팔꿈치 부상을 당하게 될 경우 선수옵션이 팀옵션으로 전환됩니다. 존 헤이머는 샌드에고가 고우석에게 마무리를 맡길 것 같다고 했지만 계약 조건과 연봉으로 볼 때 샌드에고의 마무리는 로버트 수아레스, 프라이머리 세던맨은 좌완 마치이가 유력하고 고우석은 그보다 중요성이 낮은 세던맨으로 시작할 전망입니다. 앞서 고우석에 대한 BA의 28시 평가는 패스트볼 55, 커브 45, 커터 40, 제구 45 였습니다. 반면 마치이는 패스트볼 45, 스플리터 55, 슬라이더 55, 제구 40, 쿠바 야리엘 로드리게스는 패스트볼 60, 슬라이더 55, 스플리터 55, 제구 45로 패스트볼은 야리엘, 고우석, 마치이 순으로 평가가 좋았고 변화구는 55 구종이 2개인 야리엘 로드리게스와 마치이 6기가 커브 45와 커터 40을 받은 고우석보다 평가가 훨씬 좋았습니다. 라이델 마르티네스와 함께 쿠바 정부의 허락을 받고 주니치 드래곤스에 입단했던 야리엘은 WBC 출전 후 망명을 택했고 메이저리그 팀과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고우석에 대한 BA의 리포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우석은 10대의 나이로 KBO에서 데뷔해 리그에서 프리미엄 스피드를 자랑하는 탑클로저로 급부상했다. 2022년 리그 최다인 42세이브와 함께 5시즌 동안 139세이브를 올렸고 도쿄올림픽 대표팀의 마무리였다. 어깨와 목 부상으로 WBC에 결장하고 허리 부상으로 한 달을 결장했지만 클린치 경기에서 완벽한 마무리로 LG 트윈스의 29년 만에 우승을 이끌었다. 파워 스터프를 자랑하며 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우한이다. 패스트볼은 93마일에서 95마일 사이 최대 98마일을 찍을 수 있다. 디셉션이 부족하고 패스트볼이 플랫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힘으로 타자들을 누를 수 있다. 가장 좋은 변화구는 79마일에서 83마일 사이 커브로 좋은 변화를 가지고 있지만 꾸준하지는 못하다. 90마일 초반대 커터는 평균 이하이며 유인구의 역할을 하지만 존에 몰리면 강하게 맞곤 한다. 공격적인 피칭을 하고 패스트볼 위주의 피칭을 하지만 공이 날리는 경향이 있고 재구가 흔들릴 때가 많다. 고우석은 이정우의 여동생과 결혼했고 이정우와 함께 메이저리그 진출을 시도하기로 했다. 고우석의 패스트볼은 중요도가 낮은 불펜 투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변화구를 날카롭게 할 필요가 있다. 고우석은 25세 시즌을 시작하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 2021년 30세이브 2.17과 2022년 42세이브 1.48을 기록하고 KBO 리그를 대표하는 마무리가 된 고우석은 지난해에는 15세이브 3.68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수비 배제 평균자책인 FYP로 보면 2021년 2.75, 2022년 2.88, 2023년 3.06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스테티즈에 따르면 고우석은 포싱 구속이 2021년 153.2, 2022년 153.5, 2023년 152.5로 꾸준하게 유지됐고 포싱 피안타율 역시 2021년 2R3.72, 2022년 2R2.62, 2023년 2R1.12로 갈수록 좋아졌지만 커터로 분류되기도 하는 고속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이 2021년 1R9.7리와 2022년 1R4.5리에서 지난해 3R1.3리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반면 커브 피안타율은 1R9.5리로 좋았던 만큼 슬라이더의 회복과 2022년 9인닝당 3.12개로 데뷔 후 가장 낮아졌다가 지난해 4.50개로 다시 늘어난 볼렛터용이 광건이 될 전망입니다. 고우석은 샌드위구에 입단하게 됨으로써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다저스를 상대로 고척돔에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